법률용어를 이런 경우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네요. 우리 민법은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네요. 그런 소위 이혼에 대한 책임 있는 배우자를 법률용어로 아마 유책배우자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책배우자에 대해서 김기치철 부장판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엄한 판결을 내려온 분이네요. 유책배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채태훈 회장 측에서는 너무나 다크호스를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유책배우자에 대한 그런 판결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여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 같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몇 천만 원 이렇게 먹이는데 이혼소송 항소심 김시철 재판장은 지금 8월 1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청구된 인사 중 검증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에 올라있는데 그동안 김시철 변호사가 내렸던 이혼 사건과 유리분 청구 사건에 대한 그런 판결이 굉장히 엄한 판결인데요. 그게 2023년 6월 달에 유책배우자 이번에 채태훈 회장처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그렇게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다간 판결했는데 당시 법조계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위자료 액수가 통상 3천만 원을 넘어간 경우가 뜨물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이 깨지게 됐는데 법원에서 고작 여러분들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에게 3천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 그냥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민법 특히 이혼 사건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굉장히 경미한 상태구나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로 사기 범죄도 중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3천만 원 정도 부과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일반적인 그런 제가 법기술자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상식의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 여기 보시니까 블랙스톤님은 5천만 원까지 때릴 수 있다고 하는데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 범죄 사실이 여러분들 맹악한 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을 가져 여러분들 이혼을 해 주는 겁니다. 유책 배우자인 A씨는 경제적인 측면에 지속적으로 아내인 B씨의 도움을 받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여성들과 부정 얘기를 하는 등 홍인의 순결과 일부일처 제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 주고 지나면 이혼 오케이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페르키나님 말씀처럼 자식을 3명이나 낳아주는 아내가 바가지 긁는 것도 아닌데 그냥 결혼 생활 유지하고 그냥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냥 이번에 이렇게 해서 너무 큰 하이닉스 인수 같은 그런 큰 결정들은 최태원 회장이 참 잘 내렸는데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다 여러분들 재벌 회사의 오너가 되면 다 주변에 예스맨들만 있지 않습니까. 회장의 신기만 보면 대개 회장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본인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보시게 되면 아무튼 간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 우리 민법은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책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생성 ai가 참 답도 멋있게 해주네요.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신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피해자인 배우자도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유책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자신이 혼인관계를 진실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노소영 관장 측이 처음에 거부를 하다가 계속 요구하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재판부에 다 납득이 된 거죠. 보시게 되면 한 회사가 강구한 걸 보면 의뢰인은 계론이 2년 만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정 신청을 했다가 무산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혼하자. 그렇게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그냥 이혼하자. 예전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빌 클린턴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최초 여성 국무장관이죠. 그분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해고록이죠. 딸이 한 두 명인가 세 명을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새 사람이 생겼으니 그냥 이혼하자.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더구먼요. 아마 우리하고 다른 체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미국 사례를 한번 봐야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보시게 되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형식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법률혼하고 사실혼은 다르지 않습니까? 노소영 씨는 법률혼을 법적으로 이룬 부부인 거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한번 이제 이혼이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혼관계 있는 사람하고 그럼 이제 사실혼관계 있는 사람이 젊으니까 한 20, 30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본처 자식들한테. 그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었겠죠 또. 죽서가 누구 좋은 일을 시킨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그냥 깔끌을 다 까버린 거죠. 어차피 뭐 그쪽으로 돼서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법률혼, 법률혼은 이거 이제 본처죠.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어 친권 상속건들이 다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옛날 분들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인정되어 친권 상속건 등이 제한됨. 그러면 뭐 아버지 호적에 입적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비해서 부부와 자녀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민법을 이번에 한번 다 보게 되겠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은 중혼주의를 채택해서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16조 제1호는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률상 유용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다른 혼인을 할 수 없다.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란 것이 여자 이야기를 잘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생들을 그렇게 챙겨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법률혼을 유지하고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그리고 아이는 그냥 호적에 입적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너무 안타까운 사례가 오면 안 오네. 아무튼 이제 엎지려지는 거니까 세상일에 모두 다 여러분들 타이밍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든 거죠.